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번 나이가 들면 왜 사진빨이 안받을까요 라는 동영상에서 노화로 인해서 이렇게 눈이 작아지다 보면 눈 주위 여백이 더 증가하여 사진에 얼굴이 커져 보이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동안 비결 관상 성형에서 엘리자베스 테일러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면서 리즈 테일러가 나이가 들면서 성형수술을 여러 번 받아서 주름도 하나 없이 팽팽한 얼굴이긴 한데 인주의 길어지고 입주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처짐 볼살도 없는데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즉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인다 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주로 눈 주위의 노화 뭐 눈가 주름 눈 밑 주름 눈 처짐 눈 꺼짐 또 입 주위의 노화 뭐 팔자주름 이라든가 입가 주름 이라든가 윗입술에 이렇게 고양이 주름 또 인중에 길어짐 입술 작아짐 등이 있는데요 이는 얼굴 근육 즉 눈 둘레근 입 둘레근 등이 수백만 번 이렇게 수축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피부라고 한다면 피부를 구겼다 폈다 구겼다 폈다 구겼다 폈다 하면서 이렇게 주름이 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 코에 뼈대와 살집이 균형 잡힌 아주머니의 예쁜 코입니다 젊었을 때는 콧볼 살집이 통통하였을 것입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많이 말라서 콧날개가 얇아졌습니다 잘생긴 코보다는 푹 꺼진 눈과 얼굴 골격에 비해서 얇은 입술이 이분의 노화 정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즉 코도 나이를 먹긴 먹습니다만 가장 티나게 늙는 부분은 이 얼굴에서 눈 주위 이 관략근 눈을 찡그리는 근육이 있는 관략근 또 입 입을 이렇게 오므리는 관략근이 있는 입 둘레근 이 눈과 입이 되겠습니다 즉 눈은 피부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얇아서 주름이 많이 생기고 입은 눈 주위보다 많은 움직임 앞뒤로 움직이고 오그라지고 또 입꼬리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많은 벡터의 방향으로 인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과 입 뿐만이 아니고 코도 나이가 들면서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예가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마녀의 코끝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고요 지난 시간에 예쁜 여자 3대 살집에서 콧볼살이 여성의 살집 즉 육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이가 들면 이 빵빵했던 유방이 이렇게 홀쭉해지는 것처럼 콧볼살도 얇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0여 년 전에 넓은 콧뼈에 매부리가 있어서 콧뼈 절골을 하고 그 위에 실리콘을 얹고 코끝은 귀 연골로 성형을 하였는데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실리콘이 비쳐 보이고 뭔가 코가 좀 빈약해진 것 같아서요 남편이 의사인데 관상에 관심이 많거든요 자기가 번 돈 다 센다고 선생님께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제가 2016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미용성의과학회에서 입술의 노화 코의 노화를 고려한 얼굴 중안부 회춘술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안면부 노화에서 입술 노화와 코의 노화에 대한 고려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관상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박현성외과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수술하여 온 내용입니다 여기 어머니의 코와 딸 그리고 아들의 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든 어머니의 코는 코끝이 떨어지고 콧등의 피부가 얇아져 있으며 콧볼 살집도 여위여서 얇은 콧날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성형은 연골리식 코끝 성형과 코실리콘 융비술인데 코를 높이다보면 코를 이렇게 덮고 있는 피부가 늘어나서 얇아져 있는 상태에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게 되면 노화로 인해 더 얇아져서 실리콘 보영물이 비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젊었을 때 방방한 콧볼을 이 콧볼 축소를 해서 잘라서 콧볼을 얄쌍하게 하다보면 나이가 들면서 콧볼에 살이 빠지면서 더 얇아지게 되겠고 또 콧대 넓은 콧볼을 이렇게 좁힌다 그래서 콧대 절골을 해서 이렇게 코의 기운이 줄어들게 되면 그 이물질의 비중이 더 늘어나게 돼서 실리콘이 더 두드러져서 보이게 됩니다 왼쪽 아이의 코 모양과 오른쪽 잘 생긴 할머니의 코 모양을 비교해 보면 아이의 코는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찬 풍선처럼 뼈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할머니의 코에서는 바람 빠진 풍선 모양으로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뼈가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관상학적으로 노골됐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히알루론산이 많아서 맑게 비치는 듯하고 할머니도 처녀 때는 이렇게 백옥 같은 피부 였겠습니다만 노화로 인해서 히알루론산이 많이 빠져나가서 좀 이렇게 불투명하고 얇은 피부가 된 것입니다 얼굴도 예쁘고 옷도 아주 패셔너블하게 입은 사람이 고무신을 신고 있으면 전혀 어울리지 않듯이 눈주름도 하나 없고 볼처짐도 없는데 인중이 이렇게 길면서 입술이 얇아져 있으면 뭔가 이상한 것처럼 이 코의 노화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다른 부분하고 코의 노화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 주게 되면 더욱 고급스러운 얼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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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